칼 버려. 니가 무슨 사관이야? 강근아! 그럼 좋다. 데이트 다녀오는 거예요? 데이트 아닙니다. 사람 너무 실망시키지 마. 그래서 내가 애당초 유나한테 마음 주지 말라고 했던 거야. 더 이상 밀어내지 말고 내 제가 암치 저문이 해라. 유나한테 마음 주지 말란 말씀 하지 마세요. 언젠가는 유나도 저하고 마음이 통할 거라고 믿어요. 넌 항상 솔직해서 좋아. 혹시 안아달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 해도 돼?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